이 제품은 소비자가 위탁가공으로 들어왔습니다. 위탁가공 외에도 한 장당 우리가 위탁 15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위탁가공 이거는 더 걸려서 한 10년 정도 썼다고 해서 저희는 위탁가공으로 들어왔습니다. 삼수갑산 첩첩산중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들리다 휘파란 소리 이 내 맘을 울린다 우드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번째가 건조, 두번째가 가공, 세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한목재 우드슬랩입니다.